오늘 시사 키워드 첫 번째 소식은 가짜 농부입니다. 그렇죠. 이제 내가 농부다. 농사를 짓겠다고 이제 토지를 구입을 해 놓고 여기에 농사를 짓지 않으면 이건 가짜 농부인거죠. 네. 제주에 이런 사례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어서 우레의 목소리가 큰 상황입니다. 최근에 이제 제주도가 농지 이용 실태 정기조사에 나섰습니다. 불법사항이 적발된 농지가 와 4571필지. 네. 무려 458. 8만 2000제곱미터입니다. 감이 안와요. 그렇게 얘기하면. 네. 감이 안오시죠. 옛날식 이제 평수로 해야 좀 감이 오실 것 같은데 평수로 환산하면 약 139만평이라고 합니다. 이게 3년간 적발된 규모가 마라도 면적의 15배가 넘는다고 합니다.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인거죠. 네. 사실 이게 해마다 계속 단속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주변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밭에 와서 진짜 농사를 짓고 있는지. 이걸 다 이렇게 알아본다고 하던데요. 그렇죠. 적발된 면적만 3년 동안 이제 약 139만평인데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는지 이거 일일이 확인하기가 쉽겠습니까. 맞습니다. 저만 해도 이제 뭐 단속에 걸리면 저는 둘러댈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 지난주까지 당근 시만 하신데 당근 이제 아이 망해버리니까 갈아엎어버렸어. 이렇게 하면은 모르는 거죠. 이런 정보 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. 이미 썼던 거겠죠. 이미 썼던 거 같고. 이제 그리고 또 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예로 뭐 땅도 조금 숨을 쉬어야 될까 아니고 안기예 잠깐 쉬게. 이제 이제부터 지을 것만 지금 이제부터.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 이제 방법이 없는 거죠. 그렇죠. 제주도에 또 땅값이 워낙에 많이 올랐고 요즘에는 최근에는 조금 이제 가라앉았다 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만 한때는 투기가 아주 뭐 아주 그냥 널리 만염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어 근데 어찌됐든 지금 이게 제대로 된 처벌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. 불법 사례자에 대해서는 이제 농지 처분 명령을 내렸고요. 이마저 거부한 400여 명에 대해서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기도 했습니다. 사실 이 제주도가 농지는 경작하는 사람들이 직접 소유해야 한다는 그 원칙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. 네. 혹시 그 두 분께서는 이런 농지에 투자거나 소유하고 계시지는 않으시죠. 네. 그런 거 없습니다. 김성웅 씨 청문회 좀 한번 해볼까요. 김성웅 씨 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. 저는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. 농사를 짓고 계시면. 노루가 다 먹어버렸지. 진짜 사진 다 있습니다. 노루가. 노루가 다 먹어버렸어요. 저도 그때 사진 봤어요. 피해 입으셨더라고요. 노루가 먹고 왜냐하면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거기에 뿌리는 남아있다. 자꾸 물타기 하지 마세요. 땅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. 이딴 얘기잖아요. 조사에 성신이 임하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아무래도 매해 농지 취득 자격이 좀 쉽다는 이런 제도적 화점이 좀 있습니다. 그렇죠. 농지를 사들이려면 관할 행정시에 신청을 해야 되고요. 이제 천 제곱미터 이상 약 300평 이상은 농업계획서를 내야 되지만 천 제곱미터 이하 약 300평 이하의 경우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. 그렇군요. 농지법 제7조에 따라 주말 체험 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천 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.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예를 들어서 주말 영농 체험 목적으로 저 땅을 구입을 하겠다. 이렇게 하면 절차가 훨씬 쉬워지는 거죠. 그러네요. 그렇게 구입을 한 다음에 다시 현지인이 또 경작하도록 임대를 주면 단속을 피해갈 수 있다는 거죠. 사실상 이 절차상에는 투기 여부를 좀 구별하고 싶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 제도의 허점을 좀 노린 것 같습니다. 사실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이렇게 부동산 특히 땅값의 가격이 올라갔다 내렸다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사실 그 농사짓는 분들이야 뭐 토지 가격의 상승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데 사실 이런 그 외집분들이나 또는 투기 목적으로 땅을 구입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좀 가격을 좀 흔들고 이러면 이런 것들이 사실 좀 문제가 되는 것이죠. 네. 실제 그 관련 뉴스가 나오니까 이제 도민들의 반응도 좀 비슷했습니다. 투기 과열 지역에 집중 조사가 필요하다. 아니면 뭐 이제 농협 등에 가서 비료나 농자재 구입 내용만 확인해도 투기꾼을 이제 명확히 구별이 된다. 그리고 농업계획사 없이 살 수 있는 천 제곱미터 미만이 약 300평인데 주말 농장용으로 보기에는 너무 크다.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. 이런 의견들이 참 많았습니다. 이렇게 농사와 상관없는 분들이나 투기 목적으로 땅을 구입해버리면 이제 정작 농사를 지어야 될 땅이 부족하고 난개발 위험에도 노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. 행정당국에서도 좀 강력한 제도 개선과 함께 철저한 단속이 이루어지길 좀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. 주거PE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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